첫 질의자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직무 조항은 고치지 않고 인사정부 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검증을 하고 있다며 법치 농단이라고 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박어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범죄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두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인사 문제를 놓고는 설전이 극에 달했습니다. 대검검사과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민주당은 사적 채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친인척이 법률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또 검증 과정을 다 거쳐서 임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4천 이내에는 금지가 돼 있고 8천 이내에는 신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배우자가 윤 대통령의 나토 방문 사전 답사단에 동행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흉악범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문을 받고 총사를 당해도 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 아주 전형적인,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런 논리를 연장하게 된다면 삼천교육대나 혹은 오웅 당시의 사회보호처분 잘 아시죠? 권 장관은 이 사건이 탈북민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된 유일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